이 시간은 오력 가운데 체력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체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체력은 정복자의 힘으로 함께 풀고자 합니다. 여호수와 14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은 이 체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품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광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 건강이 좀 우상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잡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났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독이 될 정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체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항상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사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자가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사욕을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뭐 아파서 한두 번 뭐 기도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늘 앞에서는 리더가 늘 아프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일단 영향력이 가지 않겠죠. 저희 체력이 곧 영역이다. 영역은 곧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인 건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성전된 육체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안에 넣어드린 대로 체력이 곧 정복자의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조어 굉장히 좀 수년 전에 나왔던 건데요. 이 노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노는요 영어의 노입니다. 노 또 그 다음 노자는요 늙을 노자예요. 이 늙을 노자잖아요. 노노족이라는 게 뭐면 늙지 않는 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늙었지만 좀 젊게 사는 노인 그래서 노노족인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분 내의 아들이었던 갈렙 아마 이 갈렙이라는 인물 자체가 진정한 이 노노족이 아니었나 갈렙이 85세 노인으로 사실 가난한 땅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해불원지요. 이 해불원지국을 정복하겠다고 그것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자 갈렙의 어떤 요소가 또 그의 가치를 높였고 또 하나님께서 노노족이었던 갈렙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사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체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인 크리스찬들이 뭔가 막 몸을 관리하고 챙기고 뭔가 막 투자를 하면 아 그거 사치스럽다. 뭔가 우리는 청년 결벽해야 될 것 같고 좀 가난해야 될 것 같고 막 교만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건강과 교만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채워서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못 쓴다고 물론 우리 옆에 있는 병자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같은 환자로서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조차 걸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막 뭔가 챙기고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체력은요. 인간의 일상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영유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되고 우리가 생존과 또 생활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력을 얘기할 때 이런 적응력 그리고 활동력 이렇게 좀 두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물리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생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적응하고 있냐 실제로 활동력도 나에게 부여된 이 신체적인 자질을 내가 어떻게 활발하게 잘 개발할 거냐 거기에는 이제 뭐 운동도 들어갈 것이고 뭔가 지속하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 우리 자막과 함께요. 스페인 경원의 이 체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사람은 공구를 손질할 시간이 없는 기술자와 같다. 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건 공구를 손질할 시간이 없는 기술자와 같다. 자 우리가 아무리 사육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체력도 신경 쓰는 이제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요 놀랍게도요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첫 면은 왜 갈렙 이름이 개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불려지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불려지는 대로 그 인생을 살더라고요. 자 갈렙의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는요 사실 갈렙의 인생 또 그의 믿음 그의 신앙 상태가 사실은 그의 이 이름의 뜻 속에 이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화면을 볼 건데요. 자 갈렙 이름의 뜻이 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뭐죠? 일단 개는요. 듣는 단어 들어요. 청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통 우리가 3만 5천 헤르츠다라고 해서 이 사람 소리에 사람의 듣는 그 소리를 판별하는 능력이 여덟 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생각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야구부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처럼 듣는 일을 잘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개의 특징은요.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고양이는 자립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개는 주인을 의지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주의 곁에 있기 좋아하고 따르고 주인 오면은 막 거의 포딱포딱 뛰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처럼 갈렙은 100%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자 보통 우리가 개라고 하면은 충성. 충성이죠. 자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네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대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갈렙은 목숨 바쳐 충성했고 오직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 휴전선 여러분이 그 양구 제4 땅굴 앞에 가면 개동상 있잖아요. 애국 충성의 견. 그래서 그 동굴 들어가서 그때 삽수색하다가 적군이 매설해 놓은 그 지뢰를 밟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개동상 만들었다니까요. 어쨌든 개랑 사람을 비유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개하면 우리가 어떤 충성을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의 특징은 배신하지 않죠. 사실 사람도요. 잘해주다가도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여우수와 갈렙 빼고는 모세를 배신하잖아요. 끝까지 모세를 도왔던 인물이 갈렙이고요. 좋은 땅을 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해불원 땅을 강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렙의 이름의 특징처럼 그의 영적 상태, 그의 신앙관, 그들의 인생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분네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인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인데 제가 이 여분네의 뜻이 참 재밌더라고요. 턴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턴웨어라는 뜻이 뭐면요. 되돌아서다.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네스족사 기르고 해서 가나한 땅의 이방인 족속이었잖아요. 가나한 땅의 원주민인데 여우학교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죠. 한례 받고 여우학교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추루이급시에 같이 떠난 이방인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딸은 악사고요. 사위는 사사 온니엘이고요. 외인 출신 그렇죠. 이방 민족인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그건 뭐죠? 그만큼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요. 또 가나한 정탐꾼으로 사실 12명 가서 10명이 정말 불평하고 불신앙에 보고를 했을 때 여우수와 갈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고요. 다른 지파보다 강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긴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저는 갈렙하면 항상 이거 생각납니다. 위대한 이인자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조회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조회원으로 뜨는 사람도 있고 주연만큼 굉장히 부각되는 역할들도 있는 것처럼 갈렙이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은 숨은 헌신의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우수와 갈렙이 함께 모세를 함께 섬기면서 했어요. 모세가 죽고 나자 같이 섬겼던 여우수와가 리더가 돼요. 갈렙은 사실 이 세상적으로 따져볼 때는 어 나는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역사 속에 그냥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바로 분별을 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바로 해불원 산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이인자죠. 조력자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숨은 헌신의 주역으로 그러면서 해불원이라는 가장 강박했던 그 산지를 자원해서 오히려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개척자 정신이었고요. 45년 동안 언약 잡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의 성실함이 보이고요. 또 함께 공동체 의식 속에 그의 인격적인 덕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사를 하던 이런 애굽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세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난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에 있었던 가난 1세대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됐든 성경이 처음 등장할 때가 40살 애굽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애굽의 스타일로 가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달랐죠. 그의 말과 행보나 보더라도 그의 믿음에 진 면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이인자 드러나지 않지만 조력자고 살리는 자였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좀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850명과 대결을 하죠. 승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의 보복 메시지를 듣고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도피하죠. 로뎀나무 그늘에 들어 누워서 거의 나 죽었어.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있을 때 승리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화면 또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복싱 선수의 고백이에요.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챔피언 벨트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챔피언이 되어온 후에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실패한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코치나 매니저가 선수를 격려해요. 충고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엘리야가 승리 후에 그에게 닥친 위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회복시켜주셔요.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담 용어로 키퍼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갈렙이 이러한 격려자였고 충고하였던 자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고 위로했던 역할 그랬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갈렙은요 자 민속의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자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자 그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네스바나에서 당시 백성들이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 땅에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언뜻 보면 처자식 생각하는 것 같고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뜻 비전을 거역하는 거죠. 결국 당시 20세 이상의 성의들이 다 광에서 죽게 되어지고 또 유아들은 가난 땅으로 인도에서 들어가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신앙을 하고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총종하지 않고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강의에서 40년 방황합니다. 자 이건 뭐죠? 선대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죠. 불순정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의 기간으로 삼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어떤 불신앙을 뻗겨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병든 애굽적인 사고 사상을 다 뻗겨내는 시간 어찌 보면 이 증벌과 심판의 기간이기도 있지만 이 기간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런 창조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에 복원했던 사람들 불신앙했던 사람들 다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이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후손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의인의 자손을 거식함이 없다라는 이 10편 말씀처럼요. 하나님 편의 순회사. 사람의 소리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정의 사람. 그 후손까지 하나님 책임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 따라옵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중앙혈액원에서 이제 사람들 이 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딱 받아오면 중앙혈액원에서 보면 그렇게 좀 탁한 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럼 사실 절반 이상은 피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헌혈을 하면요. 교인들의 피가 엄청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위기상황에 또 쓰임을 받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이게 건강이 회복되는구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암도 안고릴 확률이 몇 배 높다. 이런 통계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 마음의 즐거움이 뼈의 양약이다. 이 자문 말씀 이거 생각났어요. 보통 우리가 질병의 70%가 시민성이다. 다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이 기뻐뛰는데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암튼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심의 믿음이 오직의 믿음이 또 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강 지키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언약적 비전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CV, DIP 붙잡고 우리 출발하셨죠? 여러분 언약적 비전 우리가 보통 실제 나이가 있고 육체의 나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40인데 80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80노인인데 정말 40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이지만 그만큼 마음만 젊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신체 관리를 잘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 어떤 집화도 사실은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언약적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악자 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단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고요 침략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용사에요 용사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네피림과 비교했을 정도로 민숙의 1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아 나시죠? 다이악과 견이였던 이 골리아시어 안악자 손입니다. 거인족 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용사들이고 침략자였고 네피림의 후손들로 또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이들이 또 머리까지 좋다 보니까 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악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 해보론 산지 산지인데 이 산지 안에 여러분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포도 포도 재배가 아주 잘 되는 최적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민숙의 13장에 보면은 열두 정탐꾼이 가난 땅 정탐했을 때 그들이 포도를 가져온 것이 여기 해보론입니다. 해보론 근데 아무리 농사도 잘 되고 물도 풍요하고 환경도 좋지만 산지에요. 공격하기 어려워요. 거기 사는 사람들 전등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침략이 이곳을 달라고 그것도 자원하여 도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의 모세가 맹사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그때로부터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45년이란 시간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이 산지를 주셔서 영어성경에는 now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달라는 겁니다. 45년을 기다린 이유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라는 걸 본 거죠. 하나님 온전히 쫓고 하나님과 영중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는 지금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내 믿음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증거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나에서 드러난 갈렙의 신앙 또 가난한 정복 때 드러난 갈렙의 신앙 노년에 드러난 갈렙의 신앙 일심 전심 지속이었습니다. 상한과 한경 내가 정말 다민족이었고 이방 민족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다지파 대표 됐잖아요. 거장 됐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숙의 13장에 가난한 땅 정탐할 때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열두 지파 중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열두 명의 정탐꾼라는 건요 여러분 지파에서 다 대표 뽑힌 사람들 우리로 치면 여러분 다 목회자고 리더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다니까요 여호수와 갈렙 두 명은 같은 상황이지만 이들은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왜? 상황이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10명은요 거인족 속 안학자손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면 갈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언약적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늘 이 시간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다 교통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연내 보여지는 환경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땅 너와 그 자손에게 줄 거야 이 언약 분명히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호수아가 45년 전에 했던 모세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약속 이행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45년 만에 바로 그 해보론을 기업으로 결국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적 비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거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방해꾼도 많고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이 절대 불가능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붙잡고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는 가문가정 생업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악산지 오늘 정복하는 응답을 늘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산지를 달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릭같은 믿음의 개척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체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웃기게 소리로 집에서 고속 치는데 성령축만 주겠냐 체력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불 잡고 도전하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하나께서는요 우리에게 체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곧 영역입니다.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이 1억 5천이라는 빚을 줬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 거의 한 35년 그때 1억 5천이라는 것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그 빚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부모님이 고통당할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여러분 그때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떤 전단지에서 본 글귀를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거래요. 그러나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거래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 지키세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 감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문구는 아니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래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돈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때 부신 가정이었고 부신자 부모님이었고 저 역시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었지만 그래 우리는 아직 건강하잖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느 방송에 쓴 노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7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7가지 7포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까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웃을 안아주는 포옹 그 다음에 나를 넘어 타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옹 세 번째로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와 통찰로 반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포석 이웃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포상 재밌죠. 다섯 번째로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와 상황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포착 이거 갈렙이 잘했잖아요. 기회가 올 때 지금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우롱찬 호랑이의 울음소리 같은 포효 바로 내 나이의 85세로 내 힘이 45전전과 같이 강건하니 가려쳐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포부 늙음의 야만을 쫓아내고 꿈을 선포하는 포부 갈렙에 이런 언약적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악자손 내필인 거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칠포 붙잡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우리가 10년만 젊었으면 하는데 저는 10년만 젊은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늘 기쁘고 기대되어지고 행복했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현재와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미래가 저는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굳이 과거로 갈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발판으로 보면 오늘이 제일 늙었어.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이 여러분들 제일 젊은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 돌아보고 그때가 좋아서서서서서 과거형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형 인생으로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가장 행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브론 산지는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지명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뭐죠? 바로 안악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안악 자손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성에는 안악 사람들이 많아요. 성업들이 크고 경고할지라도 요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성을 정복하기 따른 갈레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그만큼 체력적인 기반이 필요하고요. 최고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남궁불락의 안악산지를 자원하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병약한 85세 노인 갈레비 여러분 이거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그냥 평안하고 안락한 노후만을 꿈꿨다면 안악자손 내필름들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지파 두령이 되는 그 40세부터 85세 나이까지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하면서 건강관리 플러스 신앙관리 영성에 바탕으로 체력관리를 너무 잘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었고요. 이것은 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체력관리는요.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체력관리를 굉장히 주륭력합니다. 저도 올해 사실 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데요. 영적 모델 예수님의 건강식계명이랑 굉장히 좀 재미난 글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미국의 신학자 레오날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좀 발제했는데요. 저 화면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건강식계명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많이 웃어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예화나 유머코드 비유들을 보면서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해와 쪼크가요. 예수님이 했던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어라! 그럼 슬프고 괴로울 때 윤활제 되고 스트레스 풀어지고 면역체계도 강화시켜준다라고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친구를 사겨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천안자, 불황자들 소외된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대관계나 이런 인간관계 를 맺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면역기능도 완화된다 강화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 예수님은요. 늘 천국을 설명하실 때도 그랬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내 쪽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거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계명 매일 조금씩 걸어라. 자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운둔하면서 지내신 것이 아니라 또 라삐들처럼 또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셨어요. 갈리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 요한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늘 함께 걸어가시고 생활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계명 뭐죠? 좋은 생각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에 가득 찬 것이 네 밖으로 나온다. 그만큼 내 영혼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예수님의 건강습계명 6에서부터 10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을 차려라. 예수님은 음식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조반을 짓기도 하시고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만찬도 하시고요. 또 가나 혼의 잔치도 있고요. 제자들과 은밀한 식사도 나누시면서 자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미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7개명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라. 우리가 최후의 만찬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방침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한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잔치하는 기분 많은 주인들과 동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긴 식탁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8개명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을 향한 냉대도 많았고 좌절도 많아요. 오해도 많았어요. 핍박도 많아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처리했죠? 다른 대상에게 스트레스를 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배분하셨고요. 긴장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편안한 시간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배분이 있었고요. 9개명 기적을 믿으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예측하기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공간을 소홀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개명 무들링을 하라 조금 말씀드리면 호수과 나무 아래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을 딱 지켜보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세요. 자 금물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거나 뭔가 천천히 길을 걷는다거나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휴식 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휴식이 중요한 것 예수님 걸어가셨고 걷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생각도 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육을 가진 인간의 지적 때문에 바로 이 휴식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0개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 10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구나 영적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마음껏 누렸죠. 근력, 안력, 청력 모하 편지에서 여러분 너보상 정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육체의 근력이 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안력, 심령의 눈이 밝아서 시대를 통찰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널리의 깊이 높이를 깨달았던 자 자 청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했던 것 육신의 여러분 우리가 근력, 안력, 청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고 또 영적인 근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이지 않겠습니까 영과 육의,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 채식도 생각이 났었어요 물론 지금은 고기보다 생선을 먹고 채식이 채식 먹어서 그렇게 얼굴이 밝았던 거 아니야? 물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서 1장 6절, 16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달라 왜? 왕의 음식은 그 당시 이미 우상 앞에 들여진 음식이 왕의 진미로 차려졌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였거든요 하나 옆에 이미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황간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너네 몸에 타려놓은 라면은 나 잘려 굉장히 황간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지켜봐라 열흘이라는 기간을 딱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열흘이라는 기간을 제시를 하거든요 다니엘이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방국의 총리가 되는 응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우수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새는 역시 110세 모세 120세 장수의 복을 누려서요 신명기 34장 7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모세에 대한 거 여러분 120세 120세의 모세가 너보산을 오릅니다 거뜬히 등정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 선물로 주신 가난한 땅의 동서남북을 전체를 보고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도 세하지 아니었다 이것이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영적인 영육관의 체력을 누렸던 정복자의 힘을 누렸던 갈렙 또 믿음의 선진들의 응답을 또 동일하게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10편 90편에 보면 평균 수명이 70인데 강거라면 80이야 라고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85세의 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강건했다라는 거죠 갈렙의 40세의 나이대나 지금 85세의 나이었나 힘이 비슷하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적인 비전 말씀 성취의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45년 동안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우주 단임 목사님 0.39세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관리한다는 건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정말 이거는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되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거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운동선수 아닌 이상은요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된 내 육체를 관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백세 시대에 여러분 보험 상품도 요즘 오죽하면 백세 보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노인들 많이 있고요 신체 나이가 40세 나온 노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불의의 사고 당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다스려주시고 건강주시고 해와 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 응답을 갈림이 누린 겁니다 갈림 역시 관리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전문이니까 암으로 죽어요 다른 사람의 암은 고치는데 내 암은 못 고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언약적 비전 안악산지 오늘 이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결론으로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언약적 비전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생업 또 인간관계 가문 불신 가족들 여러분의 안악산지죠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이루게 하시는 이는 감당케 하실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모든 걸 볼 때는요 갈렙은 이방민족이에요 그네스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글을 들어서 유다지파에 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지 절대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이 궁극적으로는 후대응답입니다 자 우리의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결국 여러분 이 후대응답 이거 누려야지 않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배정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부수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훗날 사사시대의 후손들의 과업으로 남겨집니다 모든 것을 사실 내 시대에 다 마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후대의까지 이어져서 완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랩런트 언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건강이 되는 이후 사는 날 동안 하나의 주신 성전 잘 관리해서 이 언약을 한우로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랩런트 이 운동은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포럼주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하고 정신이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만 끝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언약적 믿음 위에 바르게 체력이 쓰인 말일 때 그때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제 창조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건강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영적인 긴장감 그쵸 갈렙은 늘 아니람을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죠 임만회를 누리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이걸 정말 봤습니다 저희 멘토의 멘토이신 92세대신 전도사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전사님의 노년을 책임지고요 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잔행의 사람 사람들이 노년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계속 그 집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까지도 갑분은 아니지만 다 채우시고 그 노년을 책임지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의인의 자손의 자손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노년까지 완전히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쓰면 영육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문 자막과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언약적 비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관리하며 언약성취의 도구로 체력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체력이 뒷받침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서 갈렙처럼 롱런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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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